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 담양군의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담양군은 지난 13일 지역사회 증진을 위해 기관과 협력하고 특화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기구인 대표협의체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의에선 특화사업 35건을 심의 선정했고 이번 달부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과 나눔 문화 확산 및 사업비 마련을 비롯한 복지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